손흥민 선수의 축구계에서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축구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레비 회장의 발언은 특히 손흥민 선수가 최근 싱가포르전에서 보여준 눈부신 활약을 통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기술적인 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선보이며 팀의 5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토트넘 운영진은 현재 팀의 전략을 재정비하는 중입니다. 휴식 기간 동안 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레비 회장은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FA 여성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토트넘 위민 팀과의 포럼에 참여해 클럽 전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레비 회장의 이러한 활동은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그의 기술과 경기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플레이는 항상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됩니다. 그는 토트넘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의 발언과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토트넘 팬들과 축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잠재적인 이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축구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토트넘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그는 토트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경우 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비 회장의 발언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내 위치와 가치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토트넘의 미래 전략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핵심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험과 능력은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역할은 단순한 경기력을 넘어선 팀 내 리더십과 경험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젊은 팀 전략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의 활약과 성장이 필수적이며 레비 회장의 발언은 이러한 전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젊은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손흥민 선수와 같은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선수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 내에서 그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과 지도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이적 여부를 넘어서 팀의 전략적 방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과 토트넘 하스퍼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은 전 세계 축구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골결정력은 한국 축구의 자랑이자 세계 축구계에서도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다른 주요 선수들 역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팀의 공격 라인을 활발하게 만들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수비진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든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트넘 하스퍼의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미래는 팀 전체의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최근 발언은 손흥민 선수의 잠재적 이적 가능성과 토트넘의 미래 전략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비 회장의 발언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내에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의 잠재적 이적은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레비 회장의 발언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의 높은 평가를 반영하면서도 그의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토트넘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위치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의 향후 전략과 성공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팀 내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팬들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래와 토트넘의 전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축구계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하스퍼의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역시 높은 이적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있어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풋볼 인사이드와 같은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30대 선수 중에서 최고 이적료를 기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의 축구 역량과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미래와 클럽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없으면 큰 손실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비 회장이 과거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 거부를 통해 보여준 결단력이 이번에도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향후 움직임과 토트넘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열정과 애정은 그의 뛰어난 실력과 팀에 대한 기여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의 가치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다른 대형 클럽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고 선수 50인의 이름을 올리며 그의 위상을 증명했고 이는 그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리더십과 팀에 대한 헌신에서도 나타납니다. 올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과 레비 회장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해 고민이 깊지만 만약 이적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이적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토트넘의 영원한 레전드로 남아 클럽의 역사를 더욱 빛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가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하여 더 많은 우승컵과 주급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 여부는 토트넘과 글로벌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닌 축구 역사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